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 바로 옆에 있는 예쁜 다육이 집에 왔습니다. 예쁜 다육 아가들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명함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7638-4376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5만원 무료 택배입니다. 위치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잉기리 구사이에 다시 11입니다. 지금부터 예쁜 아가들 한번 소개 바로 시작할게요. 이 아이는 미니벨 금입니다.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인데요. 햇빛에 달구시면 되겠죠. 이 아이는 가격이 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형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살짝 물들미 보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 예쁘게 아주 환상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 네, 가격은 미니벨 금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올금인 아이들도 있고요. 자, 요렇게 다양한 아이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사랑무가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자, 요아이 가격은 만팔천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다시 빨갛게 핑크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사랑무 가격은 만팔천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아방가르드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정말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인데요. 네, 아방가르드, 요거 2만원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이 정말 깜찍한데요. 아, 예쁘죠? 네,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아레나스라는 아인데요. 네, 큰 대품입니다. 네, 가격은 4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끝의 입장은 네, 다 제거하시고 하여비치고 네, 예쁘게 심으시면 정말 로제트가 예쁜 아이입니다. 자, 아레나스, 요아이는 정말 네, 짱짱하고 예쁘네요. 네, 4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요아이는 섭세실리스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얼굴도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가격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2만 5천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섭세실리스금 아주 따글따글하죠? 2만 5천원입니다. 여러 얼굴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요기 있는 아이는 레드베리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예쁘죠? 따글글하고 어, 너무 예쁜데요. 자,시고 3천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이 꽃이 더 잘되고 요렇게 서너 포트 합시가면 아주 풍성하고 예쁠듯 합니다. 레드베리 가격은 3천원이에요. 네, 요아이는 미니 염자라는 아이입니다. 빨간 포트 아이인데요. 요아이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인데요. 입장 요렇게 쬐끄만 합니다. 요아이 3천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와, 요런 아이들은 밥이 정말 많은데요. 미니 염자 가격은 3천원입니다. 와, 깜찍하고 예쁘죠? 네, 요아이는 아주 얼큰이 러블리로즈라는 아이입니다. 네, 파란 장미 같죠? 네, 요거 3천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주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러블리로즈 3천원이고요. 네, 요아이는 샤이키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네, 깨멍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요. 네, 이두로 분질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샤이키 요거는 쌍두이고요. 가격은 7천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주, 네, 깨멍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네, 요아이는 아주, 네, 상큼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페리도트라는 아이입니다. 원래 요아이가, 네, 13,000원에 했던 아인데요. 요기 사장님께서 아주 후하게 만원씩의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예쁘죠? 통통하기도 하고. 네, 요런 아이들은 정말 얼굴이 따글따글하고 굉장히 예쁘네요. 자, 함부트 암호아이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페리도트, 네,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아주 색감이에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리도트 가격은 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요아이는, 네, 아주 조금 큰 사이즈, 네, 약간 아주 튼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색감은 물덤물 아주 초록합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도 햇빛에 잘 달구시면 되죠. 요아이는, 네, 2만 9천원에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페리도트 2만 9천원이에요. 자, 요런 얼굴도 보이고요. 네, 요아이는 세레리아라는 아이입니다. 꽃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바닷속에 산호가 연상되는 세레리아 가격은 2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자구를 똥글똥글하게 길쭉한 타원형 자구가 아주 깝찍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세레리아 2만원이고요. 네, 뒤쪽에 있는 아이는 알젠티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크고, 네, 금기가 많은 아이들. 네, 알젠티아금 가격은 1만 5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아주 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요아이는 앞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 벤바디스라는 아이입니다. 벤바디스. 정말 예쁘고 아주 따글따글한데요. 네, 가격은 2만 8천원에 2천원 할인해주십니다. 자, 벤바디스 2만 8천원입니다. 요거 사이즈 한 13cm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얼굴도 수가 상당하죠. 네, 요렇게 2만 8천원이고요. 네, 요기 보이시는 짧은잎 적성입니다. 자, 요렇게 가격이 16만원입니다. 아, 얼굴 투수가 상당하죠. 요런 아이들. 짧은잎 적성, 아주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수영이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16만원이에요. 네, 요아이는 아주 큰 대품입니다. 프랭크 철화입니다. 사이즈 20cm가 넘는 그런 큰 사이즈인데요. 네, 가격은 8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요기 보시는 아이는 베이비 핑거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네, 잘 굳혀진 따글따글한 아인데요.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가격은 5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베이비 핑거. 오, 요아이는 수영이 약간 독특하네요. 자, 5천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요아이는 페리도트라는 아인데요. 오,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아이는 수영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6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예요. 네, 요아이는 노끼란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아주 초록빛감, 통통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주 묵은둥이 짱짱한 아이입니다. 요아이 가격은 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요아이가 쉘브루라는 아인데요. 정말 통통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두도 있고, 요 풀보니 사이즈가 꽉 끼어 있는데요.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쉘브루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어우, 통통하니 너무 예쁘네요. 네, 요아이는 엘그레코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이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그레코 가격은 8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빨간 손톱이 깝찍한데요. 네, 사이즈 큰 사이즈 아니에요. 자, 요런 식으로 8천원입니다. 엘그레코예요. 네, 요아이는 블랙스완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인데, 자, 요아이 가격은 1만 5천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주 예쁘죠? 따글따글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요아이는 달맞이라는 아이입니다. 달맞이, 빨간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네, 5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얼굴이 아주 예쁘죠? 달맞이 5천원이에요. 네, 요아이가 물랑로즈라는 아이입니다. 물랑로즈, 네, 가격 한번 볼게요. 네, 12,000원이네요. 물랑로즈, 네, 12,000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찰스톤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너무 예쁘죠? 찰스톤, 아주 요즘에 핫한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8천원입니다. 와, 예쁘죠? 탐나는 아이. 네, 요렇게. 네, 가격 8천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휴밀리스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맑고 투명하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네, 하얗제거하시고, 네, 햇빛에 달구시면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자, 요아이 가격은 2만 4천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2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휴밀리스 가격은 2만 4천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원종자라고사라는 아이입니다. 아직 색감 물들미 없는데요. 자, 가격표 한번 볼게요. 네, 요아이는 네, 1만 4천원입니다. 오두 군생이죠. 원종자라고사, 네, 가격은 1만 4천원입니다. 네, 예쁘게 물들이시면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1만 4천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아주 예쁜 꽃대를 올리고 있는 나나 후꾸미니라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1만원입니다. 자, 얼굴두수가 아주 따글따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나나 후꾸미니 가격은 1만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아이가 홍옥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인데요. 네, 홍옥 가격은 3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키가 쑥 자라 있습니다. 네, 홍옥 3천원이에요. 아주 여러 포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오로라라는 아이입니다. 네, 키가 쑥 자란 아인데요. 네, 가격은 7천원입니다. 예쁘게, 네, 무리드는 아이죠. 네, 홍옥 금이죠, 요아이가. 오로라 금 가격은 7천원입니다. 네, 요기는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인데요. 레드베리입니다. 좀 전에는 사각 포트였고, 요아이는 빨간 포트인데요. 요아이가 밥이 더 많습니다. 자, 요렇게 4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베리 가격은 4천원이에요. 네, 요아이는 엔젤리나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네, 앞전에 보다 성장을 쑥 했습니다. 굉장히, 네, 얼큰이가 되어 있는데요. 요아이, 네, 가격은 2만 8천원에 사장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엔젤리나 가격은 2만 8천원이에요. 와, 정말 통통하고 얼큰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2만 8천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요아이는 황금 하월, 네, 황금염자라고도 합니다. 자, 요아이 6천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군생이에요. 자, 요렇게 아주 예쁜 수영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 황금염자 가격은 6천원입니다. 네, 요아이가 모노캐럭티스트 금이라고 합니다. 어, 얼굴이 이두로 보이는 아인데요. 요아이는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기는 옆에 자구를 따글 따글 달고 있는 모노캐럭티스트 금입니다. 자, 가격 2만원이에요. 예쁘죠? 아주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선스타라는 아이입니다. 작은 사각풀분인데요. 네, 가격이 요아이가 3천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선스타 요렇게 여러 얼굴이 보이는데요. 네, 3천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아이 백봉이라는 아인데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가격 1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요기 한 아이 한번 들어볼게요. 요아이는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자, 요런 아이들 1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요런 아이들 있습니다. 네, 요기 지금 아주 새 자구를 따글 따글하게 내어주고 있는 홍명아이인데요.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 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요거 물들면 정말 예쁠 듯한데요. 자, 요기 조금 사이즈, 큰 사이즈도 하나에 보이는데요. 요런 아이는 2만 5천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조금 작은 사이즈는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수영이 굉장히 멋들어집니다. 네, 저런 아이들 하나에 롱분에 심어 놓으시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아이가 일본 백봉이라는 아이입니다. 아, 자, 요렇게 짱짱한 묵은둥이인데요. 제가 손이 안 닿입니다. 자, 요아이들 목대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목대가 엄청납니다. 자, 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시면 아주 멋스러운 아이죠. 네, 요아이는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엔젤링 철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한 아이가 더 보이는데요. 아주 큰 사이즈예요. 네, 요아이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네, 요아이가 풀읽기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웨딩드레스라는 아인데요. 자, 너무 예쁘죠. 색감이. 요아이가 8만원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너무 예쁘죠. 원래 가격은 요아이가 한 10만원 정도 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예뻐요. 네, 웨딩드레스 8만원이고요. 네, 요아이는 나나 후꾸민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좀 전에 소개한 아이는 만원대 하는 아이고 요아이는 조금 더 잘 달구어진 아인데요. 네, 가격이 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사엽제거하시고 예쁘게 심으시면 될 듯합니다. 나나 후꾸민이 가격은 8,000원이에요. 네, 요아이는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인데요. 네,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렇게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와,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네, 아보카도 크림, 네, 2만원이고요. 네, 요기 있는 아이는 아주 동글동글한 네, 복숭아 미인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 네, 요렇게 아주 자구를 땡글땡글 달고 있는데요. 17,000원입니다. 요렇게 보실게요. 네, 요아이는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레드에본이라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아이 가격 2만4,000원이라고 합니다. 얼큰이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2만4,000원이에요. 레드에본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요아이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와, 색감 너무 예쁘죠. 제가 봐도 여기 중앙에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인데요. 정말 예뻐요. 네, 가격대 너무 좋습니다. 네, 독일 샴페인 6,000원에 판매를 하십니다. 자, 요렇게 하나의 두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6,000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환엽홍사라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대 한번 볼게요. 네, 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환엽홍사, 아주 진한 자쥐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인데요. 네, 가격 6,000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사라보니라는 아이입니다. 자, 사라보니, 네, 가격은 2두인데요. 15,000원입니다. 빨간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네요. 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아주 매력적인 예쁜 동글동글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던벨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아이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죠. 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요기는 자동 적심되어서 얼굴 두 개를 빵근 내밀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서던벨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젤리카시오피아라는 아이입니다. 네, 아주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아이가 2만6,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발렌티나라는 아인데요.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자, 요아이 가격은 5만원입니다. 몸값이 조금 나가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 5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트럼페 핑키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너무 매력적인 아인데요.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페 핑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네, 요아이는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흥매화라는 아이입니다. 아, 투포트 합식이라고 하시는데 아주 한몸 군생인 것처럼 예쁘게 분갈이를 해놓으셨네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네, 마리아 철화라는 아이들 빨간 손톱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여기서는 와, 정말 네, 매니큐어를 예쁘게 칠한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자, 요기도 요아이는 이름을 한번 볼까요? 아, 아도니스라는 아이입니다. 자, 아도니스. 아주 빨간 손톱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네, 여기는 네, 철화입니다. 아, 웜통으로 요렇게 치퍼식 철화로. 와,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요런 아이들도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와, 예쁘죠? 네, 요렇게 클리오파트라 프릴, 네, 아주 프릴 다육인데요. 너무 예쁘게, 아주 군생입니다. 네, 요렇게 11만원입니다. 분갈이 해놓으셨는데요. 자, 색감이 정말 황홀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클리오파트라입니다. 네, 가격은 11만원인데요. 두수가, 네, 상당히 많아요. 한 6두, 7두 정도까지 보이는 것만 대충 봐도 한 7두 될 것 같습니다. 클리오파트라, 네, 프릴 종류 아이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네, 요아이가 수연이란 아인데요. 목대도 살짝 있습니다. 네, 가격이 4,500원입니다. 와, 괜찮죠? 네, 요런 아이들 있습니다. 하엽제거 하시고 심으시면 아주 예쁠듯해요. 네, 수연 4,500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꽃댓목 철화입니다. 원래 요아이가 가격이 3만원인데요. 사장님께서 아주 후덕하게 15,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요아이, 저렴하실 때 얼른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상당히 괜찮은 아이인데요. 와, 1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한 7, 8아이 보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정말, 네, 괜찮습니다. 네, 15,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얼른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요아이는 엘크 혼 철화입니다. 네, 가격은 1,000원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1,000원씩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요아이들 원종 애본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즘에 몸값이 상당히 좋은데요. 요아이 6,000원씩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얼굴들 한번 보실게요. 야, 요아이는 너무 예쁘네요. 원종 애본이 가격은 6,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요아이들 앞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녹연금입니다. 자, 가격은 2,000원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 네, 행인에 하셔도 아주 예쁠 것 같고요. 예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네, 녹연금 가격 2,000원이고요. 다시 또 요아이들, 오로라라는 아이입니다. 네, 아주 물들임이 예쁜 아이죠? 네, 오로라 한포트입니다. 네, 가격은 2,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오로라 2,000원입니다. 네, 정말 예쁜 누엔의 진주인데요. 와, 얼굴 두수가 몇 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색감도 예쁘고 너무, 네, 아름답습니다. 네, 요기 누엔의 진주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아이도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네, 둥근잎피치우리데이입니다. 자, 요아이 큰 대품인데요. 네, 가격은 8만원이라고 합니다. 얼굴 두수가 상당하죠? 요렇게 분실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아주 큰 대품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8만원이에요. 네, 요아이는 바퀴피덤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얼굴 두 개를 분실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땡글땡글하게 잘 굳혀진 아이, 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두드리 종류. 백분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고요. 네, 키워볼 만한 그런 동영종 아이입니다. 파퀴피덤 가격 4만원이고요. 네, 조금 더 큰 사이즈 요아이는 파퀴피덤 6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요런 얼굴이 보이고요. 자, 요아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분지하고 있습니다. 네, 파퀴피덤 가격은 6만원이고요. 그리고 아주 얼큰이, 아주 얼굴이 굉장히 큰 아이, 축전입니다. 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요런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아이들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네, 축전 4만원이고요. 요아이 조금 더 적은 사이즈, 축전 16,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파스텔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예쁘게, 깨몽으로도 살짝 물벨이 보이는데요. 네, 가격대 너무 좋아요. 파스텔, 네, 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아이는 아주 통통한 러블리로즈, 네, 가격은 3,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요아이가 계속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에 내보내는데요. 네, 슈퍼클론입니다. 슈퍼클론, 교회정, 깨몽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아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요아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만원에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재렘하실 때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요아이는 정말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레몬노즈입니다. 가격대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들면 더 예쁘게 바뀌죠? 네, 가격 14,000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요아이는 보라공주라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대 한번 볼게요. 네, 가격은 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네, 초록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라공주, 네, 잘 달구시면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 가격은 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피치스 앵크림, 아주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인데요. 색감은 살짝 안 들었습니다. 자, 요아이, 네, 5,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잘, 네, 굳히면 너무 예쁜 색감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가격 5,000원이에요. 네, 요아이는 미니고사홍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철학기도 살짝 있고, 요아이는, 네, 햇빛에 놔두시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자, 요렇게 바꾼기 수영으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격 3만원이에요. 네, 몸값이 조금 나가네요. 자, 요런 아이들, 네, 가격 3만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아주 보라보란, 그런 예쁜 색감을 내어주는, 네, 퍼플 딜라이트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군생이에요. 요아이가, 네, 아주 따글따글한 얼굴 투수가, 네, 12정도 됩니다. 네, 가격은 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목대도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 올려 심으면 예쁠듯 합니다. 퍼플 딜라이트 가격은 만원이에요. 네, 요아이는 홍공작, 네, 프릴 종류 아이입니다.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네, 요렇게 이두 군생인데요. 어, 예쁜 롱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듯 합니다. 자, 요아이, 네,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네, 사이즈 큰 사이즈예요. 네, 요렇게, 네, 홍공작 3만 5천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아주 짱짱한 아이, 엔젤 윙이란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2만 4천원입니다. 어,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라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아이 지금 몇 판치에 나가고 있다라는데요. 자, 엔젤 윙 2만 4천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아주 보송보송한 털과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금황성입니다. 네, 요즘에는 또 요런 아이들이 따뜻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죠. 네, 가격은 1만원입니다. 그리고 요아이가 네, 매직젠 골드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아이, 네, 가격은 8천원입니다. 와, 물도수 상당히 많죠. 요렇게 살짝 모아서 심으면 너무 예쁠 듯해요. 네, 요아이는 누에네 진주입니다. 누에네 진주. 네, 가격은 요렇게 두 아이 보이는데요. 1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누에네 진주. 네, 아주 예쁜 색감을 볼 수 있는 아이인데요. 네, 가격은 1만 2천원입니다. 네, 이렇게 아왕무가 아주 멋스럽게 심어져 있는데요. 자, 루비도 요렇게 보이고 청소도 보입니다. 네, 오늘도 예쁜 다육아가들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네, 한번 구매해보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이어지시기를 바랄게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